강서구가 내년 3월 중순까지 온기나눔쉼터 55개소를 운영하며 구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합니다. 온기나눔쉼터는 양천향교역과 발산역 주변 버스정류장 45곳을 포함해 강서구청 사거리 교통섬을 비롯한 바람에 노출된 10곳 등 모두 55곳의 온기나눔쉼터를 운영합니다. 온기나눔쉼터는 열 효율이 뛰어난 재질로 만든 플라스틱형과 조립식 텐트 방식의 비닐형 두 가지로 만들어졌으며 찬바람을 맞지 않고도 보행신호나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. 또한 실외 온도가 영상 16도보다 2, 3도 떨어지면 자동으로 온열 시스템이 가동되는 온열이자 55개도 함께 운영합니다. 가동시간은 버스의 첫차시간과 막차시간에 맞춰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동됩니다. 강서구는 앞으로도 주민밀착형 행정을 통해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.